왜, 왜, 왜. 화장실? 내가 지금 말이야. 그래서 일단 빨리 할게. 1등은 화장실. 화장실, 오케이. 다음이 나는. 운동? 운동. 특히 추위. 내가. 아파, 아파. 한 속이 차고. 찬 음식 먹으면 난리 나고. 아, 그럼 냉?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간회복 입고 양반다리를 못해. 발이 너무 차서? 내 발이 내 다리에 닿으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 피 순환이 안 되는 거지, 병원 가야 돼. 그 정도면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야? 팔이 너무 기니까 오기가 좀 그런가? 이게 내가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쟤보다 난 독인데 뭐 이렇게 치면. 잘 와. 잘 와. 우지야, 급한 거 빨리 마무리해. 결론을 써. 너 빨리 써야 되니까. 자, 너에서 빨리 저 결론 쓰고. 나 잘못 썼다. 홀립으로 가자. 내 졸로 바꿔줘, 졸. 졸입? 졸을 졸로 바꿔줘. 존은 틀린 걸 안 와봐, 형. 내가 지금 봤는데, 지금 봤어. 감소해. 우리가 1등은. 화대실로 해. 정말. 내가 특이한 거였구나. 꽤박이야, 이거는. 화장실은 사실. 2위가 다 애매해요. 음모가 2위 가야 될 거 같은데. 2위가 졸림? 이거 더위 추이겠다. 더위 추이, 좋아 좋아. 더위 추이겠다. 3위 졸림. 그리고 3위가 졸림. 그래. 배고픔이 거의 2위야? 배고픔 뒤야. 배고픔 맨 뒤. 배고픔 갈증이 좀 뒤더라고. 오케이. 그게 맞네. 그게 맞네. 갈증. 그럼 이걸 따르려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아무리 추워도 화장실부터 가고. 그렇지. 아무리 더워도 화장실부터 가고. 아무리 옷 말라도 일단 자. 옷 잘 입어야 돼. 엄마가 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해줘요.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1등은 무조건 1등이고. 저거 가. 뒷문으로 나가 빨리. 네가. 가장.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랬는데 부끄러워하면서 가네. 그래. Author. 어둠이 00. 그다음. ны19.